44번, 클러치의 구성 부품 중 릴리스 베어링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카본형, 볼 베어링형, 앵글렬 접촉형이 세 가지가 해당되는 거고 니들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변속기나 바늘 같은 베어링의 의미로 내부적인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베어링으로 적용이 되죠. 릴리스 베어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릴리스 베어링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시게 되면 베어링은 어떤 베어링입니까? 클러치 커버에 접촉이 돼서 회전되는 물체에 접촉이 되려면 베어링 자체에 대한 롤러가 작동이 되고 롤이 돌아가면서 축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마찰력의 상태를 최대한 줄이면서 동력 전달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진 베어링이 되죠. 그래서 앵글렬 접촉형 이렇게 접촉이 위아래의 마찰면이 있고 볼 베어링이다. 안쪽과 바깥쪽에 볼이 형성이 돼서 볼의 움직임에 따라서 베어링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입이고 카본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작은 케이스의 바깥쪽에 이런 같은 접촉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와 같은 마찰 형태가 이어지도록 그래서 마찰을 줄이면서 축방향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베어링의 종류, 릴리스 베어링 그래서 베어링 종류는 세 가지 앵글렛 접촉형, 볼 베어링형, 카본형 니들 베어링이라고 하는 베어링은 예를 들면 자동 변속기 안에 어떤 볼, 축, 그 다음에 선기어 안쪽, 그 다음에 클러치 쪽에 바늘 같은 베어링으로 쭉 깔리는 그래서 그런 베어링을 니들 베어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45번 문제 오버드라이브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관의 수명이 향상되고 운전이 정숙하게 되어 승차감이 향상된다 2번, 맞는 얘기죠 2번,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난류의 소비가 많고 연료 소비가 증가한다 오버드라이브 자체가 입력보다 출력을 빠르게 해주는 기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기어, 유선기어, 캐리어에 의한 증속이 될 수 있도록 입력보다 출력이 빨라지게 하는 기어의 변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가 되는 게 오버드라이브 장치죠 따라서 2번 같은 경우는 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유난류가 소비가 된다든지 연료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기관의 여유 출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관의 회전 속도를 30% 정도 낮추어도 그 주행을 유지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4번, 자동 변속기에 오버드라이브가 있어서 운전자의 의지, 즉 주행 속도, TPS, 계도량 거기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한다 자동 변속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의지, 차의 속도, 그리고 엔진의 부하, TPS의 열림 상태가 이루어져서 자동 변속의 조건을 갖추게 되죠 거기에 자동 변속기어는 선기어가 우리가 심프슨 타입과 라비노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다겠죠 따라서 심프슨 타입은 후륜에 적용이 되는 유선기어 세트의 의미로 적용이 되고 라비노 타입은 전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유선기어 두 세트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라비노 타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유선기어 세트에 대한 의미는 바로 증속, 감속, 그리고 역회전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 요소는 선기어, 유선기어, 유선기어 캐리어, 그리고 바깥쪽에는 링기어가 설치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5번에 2번 46번 문제 기관의 최대 토크가 20kgm 변속기의 1변속비가 3.5, 종감속비가 5.2 그리고 구동받기에 대한 유효 반지름이 0.35m일 때의 자동차의 구동력은 이때의 동력 전달 효율은 0.45이다라고 했는데 45%라는 얘기죠 45%다, 효율이 그러면 전달 효율을 보게 되면 전달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입력 토크 분의 출력 토크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 토크를 보게 되면 입력 토크는 엔진의 기관의 최대 토크 엔진 토크 분의 엔진테크 곱하기 엔진 토크 곱하기 총 감속비가 되죠 총 감속비다 출력은 출력 토크는 출력 토크는 구동력 곱하기 받기의 반경이 받기의 반경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 계산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보게 되면 여기에 효율이 얼마라고 했죠 85% 효율이 85%가 아니라 45% 45%는 입력 토크가 보면은 엔진의 입력 토크가 20kgm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속비가 3.5 곱하기 종 감속비가 5.2 분의 출력 토크가 얼마냐 구동력 구동력을 모르죠 구동력을 구하는 거죠 구동력 곱하기 받기의 반경이 얼마 0.35 메타 그래서 곱하기 100 해서 지금 이와 같은 효율성 기계 전달 효율이 전달 효율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구동력을 계산해 보면 구동력은 구동력은 0.35 곱하기 100 그리고 20kg 퍼 메타 곱하기 3.5 변속비 곱하기 종감속비 해서 총감속비가 되죠 5.2 이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해 보면 구동력을 0.35 나누니까 468 kg이 표가 나오게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 ap 5.3 2.3 2.4 5.5